오늘의 묵상노트 말씀은 주의국기 10장 21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손은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미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런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 오늘 본문은 애굽에 내려진 아홉 번째 재앙인 흑암 재앙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바로의 안악함과 또 불순종으로 인해 애굽 전역에 흑암이 내려 3일 동안 흑암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21절에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는 것은 느껴지거나 만질만한 흑암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깜깜한 흑암이라는 것입니다. 그 흑암의 강도를 23절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서로 볼 수도 없고 또 바깥을 출입할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던 고센 지역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누구를 섬기냐에 따라 흑암 속에 거하든지 또는 빛으로 살아가든지 결정되게 됩니다. 보문의 바로는 스스로 태양의 아들이라고 자처합니다. 또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 중에 최고의 신이 태양신입니다. 그렇게 흑암 심판은 애굽이 섬기는 태양신인 나신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최고의 신이라고 자처하는 태양마저 하나님의 주권 아래 3일 동안 아무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절대 약자 중에 약자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과 절대 강자 중에 강자였던 바로가 섬기는 신 사이에서 누가 참 신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 준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아무리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때가 되면 그들의 가면이 벗겨지고 누가 참 빛인지를 명확하게 드러낼 것입니다. 그렇게 올 하루도 빛 대신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러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바로는 이번에도 여전히 완고합니다. 그렇게 모세에게 가축을 두고 가라고 조건부의 협상을 벌입니다. 자신이 태양의 아들이라고 자처하지만 그가 3일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세에게 여전히 조건부의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에 마음이 뺏겨버리면 당장 눈앞에 생존의 문제가 걸려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우선순위를 설정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마지막까지 자신이 가져와야 할 수를 생각하고 챙기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단호합니다. 왜냐하면 26절 말씀처럼 아직 하나님이 광야에서 어떤 재물을 원하실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모든 결정의 기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은 우리에게 상호성을 바탕으로 한 협상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문의 모세처럼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불이한 세상 앞에 그 어떤 타협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이로 인해 손해볼 수도 있고 또 어쩜 적당한 선을 유지하라고 도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오직 말씀대로 살아가미 승리의 기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 자신의 생각대로 말을 듣지 않는 모세를 향해 최후의 통첩을 합니다. 사실 바로의 마음은 상할 대로 상했습니다. 그렇게 얼굴을 보이면 죽이겠다고까진 협박을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흑암재앙입니다. 애국사람들이 섬기는 최고의 신이 아무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고 그 어떤 일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이 거주했던 고생지역에 빛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에서 빛을 누리는 기준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이것이 송도가 누려야 할 진정한 복입니다. 어떤 믿음의 도전 앞에서도 타협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자신의 능력과 부를 최고의 능력이라고 자신하지만 결국 바로처럼 아무 능력도 발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생명의 문제가 시급한데 여전히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올 하루 믿음의 송도답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오직 빛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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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